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도다 못하네 주 앞서 가면 길을 만드시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인류 역사상의 어떤 사건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당의 교회가 태어난 것은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 속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이 있었습니다 마태곰 16장의 말씀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시문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바요나 시문은 네가 보기 또다 이것을 내게 알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바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그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 내 교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대로 내 준받되었거늘 너희가 복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메여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성령 받은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이 사실을 증언함으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살아가지만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종교교회가 1900년 부활주일 아침에 바로 이 진리 위에 세워졌습니다 119년 동안 종교교회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교회에 충만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한국 교회를 영화로 빼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본질인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와 같은 다시 살아남은 아니었습니다 나사로도 병으로 죽었다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그 소생은 본래 육신의 생명으로 다시 회생된 것이었고 나사로는 다시 병들었고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희생의 죽음이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십자가를 지시는 일도 예수님이 병들어 죽는 일도 없었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는 이미 교회 속에 이어져 왔고 지금도 그 부활 생명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 6장 5절을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로마스 6장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면 아마 이 땅에 이루어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마태봉 27장 51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에 이루어진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잦은 성도에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난 일이 뭔가 하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갈라놓았던 두터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무슨 일입니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그 휘장이 찢어졌는지 찢어지지 않았는지 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 누구도 그 사실을 기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소 법괴가 있는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사이의 휘장이 찢어져 둘이 되므로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거룩한 곳으로 가 사람들에게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의 사건 그 과정 속에 여러분 공동묘지에 무덤들이 열리고 거기에 무덤에 장사되어진 사람 10년 20년 되어진 사람들이 살아났는지 나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이며 아마 함께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함께 죽었습니다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믿음이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더 이상 제자의 삶이 이어지지 않는 제자의 삶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르던 따름도 끝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다 끝났습니다 죽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예수를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면 이 땅 위에 여러분 기독교는 결코 세워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이들이 살아났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제자가 되어지고 주님을 따르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고 예수님께 대한 기대가 무너졌던 그들이 다시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부활의 역사로 오늘 종교교회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이런 새벽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여러 차례 성경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분명한 부활의 사건을 부활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사건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던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사역을 했던 중심지가 갈릴리였습니다 거기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우리 칼부리 언덕에 못 박혔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다시 자기가 살던 곳 갈릴리로 돌아갈 수 있었을까요?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르며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던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끝났다면 여러분 그들이 무슨 낯으로 고향으로 돌아갑니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전적으로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만 예루살렘 거리에서 거지로 살았던지 아니면 그렇게 무력하게 인생을 살다가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 제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되살아납니다 마가범 14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살아난 뒤에는 너희보다 앞장서 갈릴리로 갈 것이다 갈릴리로 먼저 갈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봉 28장 10절에 내가 갈릴리로 가서 내 형제들을 만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하여서 갈릴리로 돌아간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와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지난 메시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주와 크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난 예수의 부활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여러분 이 땅에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여기까지 이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서 죽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이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었던 예수에 대하여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수와 함께 살아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스 6장 6절 7절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목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합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서 여기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시는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은 의인입니다 그리고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한편으로 죄송하고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서 참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고 했던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나는 여전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십자가의 보일로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과는 달리 여전히 죄인처럼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라 혼자서 어떻게 하든지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나는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지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로마스 6장 11절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생각하는 내 자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하나님께 대하여 산자이다 자기를 그렇게 여기라 간주하라 컨싱 생각하라 인정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에 대하여 반응하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신앙과 삶의 작은 하나의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제 삶에 중요한 세 가지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첫째는 now now 지금 여기 now here and now now and here 지금 여기 제가 지금 살아있는 제 삶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여기 서있는 내 자신의 삶은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 before 이전의 삶이 있습니다 지금 제 자신의 삶에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내 자신의 after 이후의 삶이 있습니다 그래서 now before and after 제가 신앙의 삶을 살면서 이 세 가지 단어를 생각할 때 목상할 때가 많습니다 제 앞에 어려운 일들이 다가옵니다 제 앞에 시험이 다가옵니다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그 사실의 직면에 있는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 자신이 그 일 앞에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before 이전의 내 자신의 삶을 생각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온 내 지난 날의 삶 before의 삶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며 살아온 before의 삶이 헛되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산 삶을 뒤집지 않으려면 내가 오늘 여기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after의 삶 앞으로의 내 삶을 이어갈 것이 우리가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내 자신이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after의 삶을 생각하면 지금 여기에서 내가 당면한 이 일 이 사건을 어떻게 내가 반응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든지 그 사건은 내 삶의 지극히 작은 한 일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일부분의 사건이 지난 날의 내 삶을 전체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 앞으로의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은 내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대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오늘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과 함께 결단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습니다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산다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사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죄에게 종로로 타지는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로마스 6장 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으로 소중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장 4절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 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사 되었나니 따라서 합시다 장사 되었나니 이건 과거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나는 이미 장사 되었나니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면 죽을 것이다 장사 될 것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장사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로 알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나간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근하게 거듭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은혜가 오늘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부르사 신비를 선고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